안녕하세요. 여서신애다육입니다. 이제 실내 베란다에 있는 테이블이 많이 많이 비어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차례대로 직광훈련을 좀 받고 노숙을 시키러 나가는 워밍업을 좀 하고 나서 이미 밖으로 나간 아이들이 좀 많아서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이제 한 일주일, 이주일 사이로 제가 볼 때는 웬만한 다육이들은 다 밖으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 이제 물관리나 햇빛관리가 조금 더 필요한 아이들이 좀 남아있고요. 이제 대부분이 많이 나갔어요. 오늘은 제가 어떤 아이를 데리고 이야기를 나눌 거냐면 요건 이제 글로리아인데요. 글로리아가 요렇게 선반이 있더라도 요렇게 선반의 바깥쪽에 있는 아이들은 직광을 어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요렇게 벽 뒤에, 또 선반 뒤쪽으로 있는 아이들은 아, 이게 이제 실내에 오래 있다가 보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제 얼굴의 방향이 좀 삐뚤어지는 게 있어요. 목대가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얼굴의 방향만 돌아갔지만 이제 요런 아이들이 만약에 요렇게 엉덩이를 깔고 있는 아이들이 한쪽 벽면에 있었다면 아마 해를 바라보면서 반대쪽으로만 얼굴이 좀 돌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요거 레드글로리아도 보니까 이렇게 엉덩이가 살짝 들리고 햇빛이 보이는 반대, 햇빛이 보이는 방향 쪽으로 얼굴이 요렇게 좀 돌아간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다육이는 한쪽 방향에서만 키워주시면 얼굴이 조금 많이 형태가 달라집니다. 농장은 뭐 사방 그리고 위에까지 이제 하우스이기 때문에 햇빛을 골고루 받으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실내 베란다 안에서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엉덩이 들림 현상이라고 제가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얼굴 고개가 해를 따라가는 해바라기가 되는 상황이에요. 제가 요거는 데리고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 밑에 있는 이런 뿌리 부분이 이렇게 바로 세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목대가 45도로 좀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요렇게 이제 벽 뒤쪽에 아무래도 있다 보니까 햇빛을 이쪽에서 못 보고 태양을 이쪽에서만 바라보니까 얼굴이 요렇게 보시면 얼굴이 완전히 들렸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실내 안에서 웃자람 현상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요렇게 방향이 얼굴이 요렇게 달라지면서 가운데 있는 생장점이 가운데로 솟아오르면서 햇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틀어졌어요. 이런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이제 이 다육이는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되냐면 되도록이면 이제 뭐 사방에서 햇빛이 아주 잘 보이는 데에서 키우면 좋겠지만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키우는 곳에서 반대 방향으로 꼭 요렇게 화분을 돌려주셔야 됩니다. 햇빛이 이제 이쪽 방향에서 오게 되면 반대쪽으로 이렇게 놓아주셔서 이제는 이 로제티의 얼굴이 방향을 좀 바꿔서 반대쪽으로 가면서 얼굴의 균형을 좀 맞춰줘야 됩니다. 요게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면 목대가 이제 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목대가 휘어지는 건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목대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휘어지는 것 자체가 뭐 굉장히 멋스럽게 또 키울 수가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이제 성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웃자람이 있기 때문에 이 웃자람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얼굴을 돌려서 이제 균형있게 얼굴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얼굴 방향도 달라지기는 했지만 가장 또 시급한 건 지금 웃자람 현상이 너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입장과 입장 사이가 벌어지면서 이제 생장점이 이렇게 가운데로 모아지면서 이렇게 위로 솟구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웃자람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 방향이 바뀌는 게 굉장히 빨라진 거죠. 웬만해서는 이렇게 많이 기울어지지 않는데 여름이나 이제 가을까지 노숙을 했다가 겨울에 이제 다시 실내로 들어왔을 때 햇빛이 부족할 때 생기는 웃자람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웃자람 플러스 얼굴의 방향까지 바뀌어버린 거예요. 웃자람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성장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얼굴의 방향이 또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내 베란다에서 다육이를 키우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웃자람이 좀 심하다. 내가 키우고 있는 환경이 웃자람이 심하다 하실 때는 화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다가만 오래 놓고 키우시면 안 되고 이렇게 방향을 햇빛이 보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이랄지 이렇게 한 번씩 꼭 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로제트 모양이 굉장히 안 예뻐지기 때문에 균형 있게 얼굴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화분을 꼭 한 달에 한 번씩 돌려주시면서 이 얼굴 로제트의 방향이 조금 기울어지지는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면서 관리를 해주셔야 아주 예쁜 다육이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도 저는 이제 아파트 베란다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한쪽에서만 해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3면 정도에서는 햇빛을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이렇게 얼굴이 방향이 좀 달라지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제가 이거 글로리아는 조금 신경을 못 써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쪽 방향에서만 보니까 그냥 앞에서는 아 조금 웃자람이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햇빛 관리해주면서 노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씩 이렇게 화분 꺼내서 보니까 좀 심하게 많이 웃자라 있고 또 이제 기울어져 있는 모습을 제가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좀 이야기를 나누며 조금 더 예쁜 다육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